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김정은은 가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2. 권력은 중국을 떨게 한다. 3. 제재의 캠페인이 시작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의 폭탄 발표에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 시진핑의 말이라면 뭐든지 할 것 같았던 북한이 갑자기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북한에 주둔시켜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주면 한국에 엄청난 것을 깼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통일의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얼마나 큰 초대박 제안을 했길 이렇게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는지 중국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사령부는 당시 일본의 속령에 있던 한반도의 주둔 중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한반도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 8월 소련이 가장 먼저 군대를 한반도 북부에 진출시켜 소련군정을 세웠고 미국도 9월쯤 군대를 한반도 남부로 진주시켜 미군정을 세웠습니다. 38도선을 경계로 소련은 한반도의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길 원했고 미국은 자유주의 정권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남북의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며 스탈린은 김일성을, 트루먼은 이승만 쪽을 지지하며 한반도 남부와 한반도 북부가 결국엔 합의를 얻지 못하고 독자적인 정부가 출범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가 두 개로 나뉜 지 약 77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의 주둔에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북한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김정은이 한국에 월비를 쓸까요? 김정은은 1984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북방위원장 겸 수반 김정일과 무용수 출신 내채부인인 고용희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시절 이웃들과 눈도 맞추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러 알파가 27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몰랏게도 매우 날렵한 체형이었습니다. 루알파는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시절인 1996, 1998년 형정철, 이모인 고용숙의 가족과 스위스의 수도 베른 교회 리베펠트의 키드 이슈트라스 10번지에 있는 3층 연립주택에 머물렀다는 스위스 공영방송 SBC의 최근 보도를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 주택 이웃의 말을 통해 김정은이 당시 이곳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있는 공립학교에 다녔으며 그가 집 앞 공터에서 끊임없이 컨스턴틀리 농부를 하곤 했다고 보도했다고 루알파는 전했습니다. 빅토르 시미트로 알려진 이웃은 1990년대 말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당시로선 새 건물이었던 이곳에 머물렀던 기억이 난다라며 어린 남자아이 4명이 집 앞 공터에서 끊임없이 농부를 하곤 했다라고 말했다고 루알파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유학생활을 통해 김정은의 시야는 넓어졌고 북한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미국의 프로농구 전설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북한, 싱가포르 등에서 수차례 만나며 북한의 완전 개방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관련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요. 폼페이오 전 장관은 24일 현지 시간 회고록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내버 기부원인치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 파이팅코 더 아메리카 아이러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폭로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화 중 중국 공산당은 늘 미국의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신나서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이 철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이외에도 김정은 북한 북무위원장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45분마다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를 중단했는데 이 전화는 애연가인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였다고 폼페이오 전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한국과 미국의 북한 경제특구를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전역을 개방하고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중국에 뒤통수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이 중국을 큰양민처럼 따른 결과 북한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건너온 한 기자는 북한 사람들은 흔히 추운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픔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남한을 비롯한 세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하였다고 해도 아직까지 굶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분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가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폭상 망해버릴 수 있다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한 김정은 위원장이 더 늦기 전에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이죠. 사실 얼마 전부터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면 단어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써가며 극존치만 쓰던 북한이 이제는 갑자기 중국은 온갖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이미 최강의 핵볼국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라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투자의 규제로 몰리는 징 로저스도 얼마 전 5년 안에 남북이 통일일 것 이런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22일 연예인포맥스와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38선은 사라질 것이며 당후 5년 안에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저스 회장은 통일된 한반도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이 될 것 이라며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만의 자본과 경영기술, 번에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중국의 접경지역임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일이 되면 현재 국방비 예산을 경제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라면서 그 이외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잇는 봉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허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통일만 된다면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내 전세계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면서 어떤 사업을 해도 다 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 관광을 가장 큰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그는 남북 경협이 원활해지고 평화가 오면 전세계 관광객들, 한국의 문화재와 전통, 음식 등을 즐기러 몰려올 것이라며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관광지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한항공에 투자한 것도 남북 교류가 가능해지면 북한으로 오가는 교통수단의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북한의 전기 관련 사업에 투자해도 대박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에 개방하려는 광산에는 60억 톤에 달하는 마그넷 사이트와 200만 톤에 달하는 흑연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각각 세계 3위, 세계 6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원자 자격에 치솟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대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엄청난 규모의 자원들을 그동안 중국이 독식해왔는데 이를 한국과 미국에 모두 빼앗기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박이 배가 아픈 것인지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막기 위해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이 남한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개방을 늦추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은 이를 위해 무역전쟁부터 시작해 북한에 대한 거짓 뉴스까지 흘리며 방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일본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개척지를 통해 일본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용이 높은 사업이 많은데 반해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로저스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은 10년가량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감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일본에는 없는 많은 차량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낮고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남한의 여성 인구 부족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북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남북 모두에게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이 되면 합법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며 통일 후 한국은 10,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성공은 중국이 두려워해야 할 강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포병력은 중국을 훨씬 능가했다. 사실 KF-21은 완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KF-21도 중국은 일본 등을 바싹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아직 완벽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앙산대는 블록힐 모델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면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동만 해외 수입이냐 자체 개발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신형 공대지 미사일의 향방이 드디어 결정된 건데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블록 2에는 국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는 초장거리 공커버스터 순환 미사일로 전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이 타우러스를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산 KF-21의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업적입니다.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의 생산지가 동일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당장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15K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이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 점은 확실한데요. 우선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장비에게 현재 운용 중인 미군 전투기처럼 미사일 장착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KF-21이 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그에 따른 맞춰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외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시험비행을 포함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입니다. KF-21이 강력한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4.5세대로서 갖는 기술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보유했음에도 KF-21 등장해 지나치게 관민 반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날선 반응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이 중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의 카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KF-21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그란 생김새가 귀엽기는 하지만 잘생긴 KF-21그램 얼굴에 큼지막한 점이 하나 붙어있는 모습이라 한 번 보이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바로 KF-21이 중국의 J-20을 포함한 스텔스 전투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르스트 적외선 센서입니다. 아르스트는 적외선을 이용해 접기와 대공 미사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공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인데요. 아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물체가 발산하는 열 에너지를 감지해서 레이더가 놓치는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보도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엄청난 엔진 열을 발산해서 더욱 쉽게 포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플레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스텔스 성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5세대 이상 전투기들과의 교전 상황을 생각해볼 때 서로 레이더로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르스트를 사용할 경우 매우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다 뿐이지 아르스트도 한 경만 받쳐준다면 최대 1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국의 스텔스기와 많은 무장을 갖출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중국은 반대로 엔진 기술이 받쳐주지 못해 유독 아르스트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전에 진입하기 전 애프터번호를 사용해 충분히 속도를 올려야 하는 전투기의 특징 때문인데요. 엔진 기술이 부족한 J-20은 그만큼 더욱 긴 시간 애프터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스트는 열 에너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애프터번호를 오래 사용할수록 탐지 확률이 기하극수적으로 치솟습니다. 한마디로 아르스트의 존재로 인해 중국 스텔스기는 함부로 속도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작전 반경과 기동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적외선 센서가 다른 탐지 체계와 명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르스트가 얼마나 무서운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KF-21에 아르스트와 지상 그리고 해상 지원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적 전투기는 자신이 조준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에는 외과는 이해할 수 없어도 실제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나팔의 손잡이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손잡이는 아닌데요. 이건 공중급 이후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종사들은 나팔에 탑승할 때 손잡이처럼 요긴하게 써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듬이처럼 생긴 이 요상한 물건은 전투기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공중급 이후기와 그 이후 장치의 등장은 1900년대 초반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의 전략 폭격기는 목표 지점과 인접한 상공에서 머물다가 명령 받으면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요. 공중급유기가 등장함으로 인해 폭격기들이 24시간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었고 혹시 모를 저게 할지로 폭격 또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피급유기가 목적지에 더욱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 당시 공중급위를 받은 비행기들은 단 한 번의 차치 없이도 태평양을 횡단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륙하는 비행기의 면료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많은 무장이 가능했습니다. 오죽하면 공중급위를 천상의 키스라고도 부를 정도인데요. 이런 공중급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FA-52 사용하는 프로그 앤 드래그 방식과 KF-21이 사용하는 플레잉봉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FA-52 사용하는 프로그 드래그 방식은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전투기에 달린 프로그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더듬이처럼 생긴 프로그가 바깥으로 돌출된 이유는 프로그 드래그의 공중급유 방식에 있습니다. 플레잉봉과 달리 프로그 드래그는 오로지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만으로 프로그를 드로그에 꽂혀야 합니다. 또한 꽂혔다고 듣지 아니라 드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종사가 윤만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시성 확보 차원에서 프로그가 외부로 과로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KF-21의 공중급유는 FA-50과 달리 플레잉봉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붐은 주로 금유기의 꼬리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붐에는 러버베이터라 불리는 V자 모양의 작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로 인해 붐이 P급유기까지 비행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붐 방식의 장점은 프로그 드래그에 비해 굵은 급유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미 공군이 사용하는 붐 방식의 K-10 공중급유기는 분당 4200L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반면 프로그 드래그 방식은 평균 분당 1700L의 주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한 번에 받는 그 미량이 2-3톤 이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두 방식의 시간적 차이는 어마어난데요. 그리고 우리 공군은 플레잉봉 방식과 프로그 드래그 두 가지 방식의 공중급위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탓에 넉넉한 활주로를 많이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작전 반경과 작전 수행 능력에 따라서 엄격하게 전투기를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모여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무조건 최신형 장비로 뺏란 것은 아닌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재미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투기는 고정된 경로가 존재하는 인간 항공기와 달리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면류를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착된 것이 바로 전투기 이후 연료탱크입니다. 전투기 날개 아래쪽에 달린 두 쌍의 난립한 생김새 때문에 외부 면류 탱크를 미사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의 외부 면류 탱크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큼지막한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면류 탱크는 유사시 전투기가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전이 벌어질 경우 조종사는 버튼을 눌러 기동력에 방해가 되는 외부 면류 탱크를 전부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엄청나서 무장력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FA-500i 블럭20으로 개량되면서 공중급유 능력을 탑재하게 된 배경이죠. 세계 각국의 앞다투어 FA-50을 구매하려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KF-21이 복자형과 단자형 두 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련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종 전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KF-21의 익숙한 파일럿이 소보 파일럿과 함께 탑승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임무 특성상 복자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탑건 내버리기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앞좌석에 앉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에 집중하는 것과 별개로 뒷좌석에 앉은 파트너 조종사는 조종 외의 별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기의 임무가 단순한 공중장악에서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력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가 시소되되는 건데요.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미완성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투기인데요. 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 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미사일의 개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형 장인 유도로폐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습니다. 본 논문에는 국가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탄도에서 자폭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밀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세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유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파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 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 미사일 R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북한이 쓴 R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텔로 쏘아올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5,000km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일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추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유도 폭탄 GG-12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텔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 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형으로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GG-12처럼 정밀 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쓰러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사원 연점을 이탈하는 태를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가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G-12의 정밀유두기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최공형 유도자 탄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39 천모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진해지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진아 시야격 납부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탄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최공형 유도자 탄두에 자폭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온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광기에 달했던 냉전시대의 개발이 페이퍼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K-2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드론을 막기 위해 K-2 경찰들이 대공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K-2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푸틴의 공포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드론은 이스라엘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날개와 4개의 고리날개를 가지고 전기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시간 동안 비행하는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공형 유도자 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드론 여러 대를 한 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드론이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최공형 유도자 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인 유도자 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형 완충폼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인 유도자 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방의 팔각형인 유산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 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인 유도자 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인 유도자 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하우 헐에서 마하우 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용고도 0.9km 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 탄 자폭 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 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 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포토매틱 타겟 레커비니션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이 가장 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테를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탄도 미사일 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벽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유도 미사일 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 처럼 한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 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 해서 배회할 수 어택즈 전술 탄도 미사일 개발 한 바 있습니다. 국가연 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 과 비슷하게 탄도 미사일 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 된 목표 지점 으로 활공 하면서 음향 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 엔진 소음 탐지 추적 타격 타격 하지만 시험 평가 단계 에서 지능 자탄 장착 음향 센서 미군 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 에 도달 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미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에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자 탄을 과연 국가연 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호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가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가연이 보유한 연구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인유도 자탄방출시험 자탄방출장치 내축격성 검증 고속환경 하장인유도 자탄방출 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방출시의 생존성 방출 후의 안정화 및 피잉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공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 내부 사정을 어림짐작 해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하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간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연 연구원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